어? 이거 조커랑 데드샷이랑 앤트맨 있는 이 베이스 품절돼서 못 샀는데 못 드립니다 이거 사실 그 당시에 너무 비쌌어요 60만 원 막 넘고 그랬었는데 더 비싸게 샀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0원이요 이런 느낌 네! 청추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사훈입니다 오늘 제가 밖에 나와 있죠? 코로나가 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오늘 바깥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제가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공연을 왔거든요 부산에 있는 피규어 명소를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바로 오타옵습니다 여기 스파이더맨 궁뒤로 내밀고 있습니다 피규어 카페인데 또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가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시죠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방송 나가는 오늘은 아마 여러 있었을 겁니다 쉴 때 겸사겸사해서 카페 촬영을 요청드렸고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호우시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카페 오타 사장 오타맨이고요 반갑습니다 액션 피규어 카페 내에서 사실 저도 알게 됐고 네네 오타하우스 해가지고 집을 굉장히 멋있게 꾸며놓으셔가지고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카페를 또 차리셨습니다 네 상호우씨가 그냥 크죠? 왜 제 영향이 크죠? 오타하우스라고 할 때 세상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대사탕에 이런 일에 연락이 왔어요 피규어 촬영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어 뭐 괜찮다 소식을 기다렸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상호우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제가? 네 아 그 천혜 특집 저 했었거든요 네 약간 승부군승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더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오타하우스에서 넘치가 나는 거예요 오타하우스에 넘치는 피규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카페를 한번 차리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커스텀 피규어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금 느끼는 바는 장식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약간 매립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립 장식장이죠 어떻게 또 이렇게 매립 장식장을 깔끔하게 또 짜실 생각을 하셨어요? 미술 작가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피규어 카페라든지 가니까 이렇게 너무 매립형이 아닌 게 조금 마음에 안타까웠거든요 저만 해도 그냥 저는 이렇게 다 세워놓거든요 진열장에 넣었는데 피규어 카페를 찾을 때 여기가 껍데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에 맞춰서 사이즈와 길이를 매립을 다 한 거죠 42가 베이스가 좀 높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45는 또 베이스가 낮아요 이걸 다 직접 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슈퍼알로이 패트리어트는 조금 더 낮아요 43이랑 45랑 베이스가 같거든요 크기가 또 똑같아요 이야 이 정도면 그냥 하나하나 본인의 맞춤 사이즈를 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부산에서 피규어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곳이 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담 쪽에는 많이 있고요 영화 쪽 피규어 해가지고 핫토리랑 사이드쏘 이런 쪽으로 피규어 카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 녀석은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얘는 어디 건가요? 이미지 룸 마크 세븐 하프 사이즈인데요 불을 못 끄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생각 못 해가지고 아 여기 손을 넣어야 불을 아 여기 전체 불을 흘려? 네네 그래서 그럼 이걸 파신 거예요? 동그랗게 다시 파가 닳았죠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마블 라인들이 좀 있어요 아이언맨 시리즈들이죠? 네 메카 테스트 2와 폴 오브 아몬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킹하츠로는 가지고 있어요 살짝 열어서 오 열어도 됩니까? 혹시 오시는 분들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언 장치가 없습니다 주인 없을 때 맘껏 열어보시면 안 되겠죠? 아니요 열어봐도 됩니다 어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렇게 봐요 하휴 또 예의 바르고 교육을 잘 받았네 교육을 미리 받고 오는 거죠 열어준서 자세를 봐라 그래야지 엄마가 부모의 지갑에 안 나간다 그래서 1등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휴 또 들어보신다고? 아이고 가벼워요 제가 예 킹하츠 거는 더 무거워요 크기는 더 작은데 얘는 보기만 무거워요 근데 얼굴 헤드가 잘 나와요 저도 이 오베디아 얼굴 너무 좋아하는데 골보승범님이라고 커피숍 하시는 분도 그렇고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것 같아요 피규어는 나눔이죠 혹시나 이제 이 방송 나가면 꺼내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말에 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돈만 많으시다면 망가지면 변상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변상해야 됩니다 저도 피규어 바꿀 때 된 거 같아요 아 너무 재밌으시네요 이쪽으로 지금 쿼터 마크 3까지도 다 있고요 위쪽까지도 지금 전시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카페 오타 경계선을 넘어가면 여기는 또 DC라인입니다 제 인생장 영화 1위가 다크라이트 시리즈고요 3위가 어벤져스 1이고요 2위는 저 옆에 있습니다 아 2위도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트맨 쿼터 스케일에 비긴즈들도 있고 여기 지금 너무 예쁘고요 위쪽에 아머리부터 해서 배트 시그널 DX11 뱅크로버 조커까지 DP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여기 위에 보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4단이 또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치밀하십니다 요거 첨법입니다 셀리나 카이 너무 예쁜데요? 카이형원 제품이죠? 립 패딩 안 할 정도로 얼굴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요쪽에 아까 말씀하신 본인 인생 영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 오르치투입니다 터미네이터 쿼터 스타일 중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게 지금 나온 지가 제 못했어요 여기 지금 쿼터 스케일이 있고 위에는 지금 12인치로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한 명 봤습니다 요쪽에 보니까 커피랑 에이드를 파시는데 6개의 에이드가 뭔가 우리가 낯이 굉장히 익은 그런... 이름이 상당히 낯이 있죠? 인피니티 에이드 마인드, 소울, 리얼리티, 파워, 타임, 스페이스를 각 색깔에 맞춰가지고요 얼음을 식용꽃으로 하나하나 얼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덕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만드시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이다를 안 넣었거든요 에이드에 사이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맛있습니까? 수제창하고 과일 단문으로만 천산 또 캔을만 씁니다 드신 분들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미도 불렀고요 이따가 제가 또 직접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영섭님이 오셨던 디오라마랑은 또 다른 느낌의 자동차와 디오라마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반대편 벽면으로 넘어왔는데 게임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이 가운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바브 캐리티가 나오는 게임이라고 볼까요? 야 울트론이랑 타노스도 있네요 네 네 잠깐 해보실래요? 지금요? 네 뭐 하시죠 뭐 네 네 이거 뭐 4개 하나 하시죠 이 회사님 음료수값 4개 할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작이 해야지 이 경기는 이렇게 아 음료수 잘 마시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기 위쪽에 네 왕자의 게임 피규어 시민찌라 쫙 있습니다 허임기 저런 애들 화이트 워커라고 하네요 네 네 네 말이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말은 또 따로 구입했습니다 아 그래요? 세트가 아니고요 잘 때부터 여기는 왕자의 게임 라인이다 게임이 있으니까 밑에 아니 잠깐만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요 왕자의 게임이어서 밑에 게임 뒀다고요? 왕자의 게임 게임 네 네 네 너무 억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억지 조지 주신데요 오타님 취향이 저랑 좀 비슷해요 마블 DC 위주로 좀 많이 모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취향이 비슷해요 배경지 라인이죠 아 다 거기에 맞는 배경지를 또 넣으셨네요 네 네 어? 이거 조커랑 데드샷이랑 앤트맨 있는 요 베이스 품절돼서 못 샀는데 못 드립니다 이건 좌상 위주로 아 위에가 조금 더 낮아서 앉은 애들 위주로 돕고 이걸로 낮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밑으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지각적으로 그것은 좀 낮춰져야지 그게 또 보기가 편하니까 나는 그냥 많이 때려놓을까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떼사시 되는데 떼사소서 해놓으면 뭘 봐야 될지 몰라 포인트가 안 사는거죠 맞아요 분리를 해놓으니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아 이런 꿀팁 잘 배워갑니다 요거는 제가 리뷰를 안해드렸던 굉장히 귀한 89 배트맨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있는게 회사가 틀려요 캐드먼인데 얘는 어디꺼인가요? 싸야 될 수 없고 오 신모를 또 이렇게 보니까 아 또 너무 좋네요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그때 한참 쌀 때 샀었어야 했는데 내가 놓쳤어 여기 지금 아이언대디님 제 유튜브에 가지고 오셔서 소개해드렸던 겐트리머신까지 또 이렇게 전시를 요거 아이언대디님 작품을 하신거네요 요거는 위탁받았습니다 아 위탁 전시를 네네 돌아가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작품도 있을수도 있고요 자 한번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월커버스터가 나와있어요 귀한 분인데 쟤보다 더 귀한 분이 조금 이따 보시면 나올거에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잠깐 나와있다가 그 친구가 빠지면 얘가 다시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여기는 두개 정도는 제가 리뷰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숏 쿼터스케일의 스태츄가 좀 있습니다 그쵸 아 맞네요 요 까지는 무비 버전이고요 코믹스 버전으로 와 여러분 보기 힘들다면 그린랜턴이 여기 그린랜턴이 얼굴 조용히 사이드소 치고 너무 잘 나왔더라구요 아 이거 리페 안한거에요? 네 리페 안한거에요 이 뷰랑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심하죠? 얘도 사이드소인가요? 얘는 약간 얼굴이 지금 귤껍데기처럼 정품이라 하던데 좀 믿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이드소니까 네 아 여기 뭐 익숙한 애들도 보이고 아 이거 이거는 뭡니까 펫스루트 갑주 버전이죠 포징 자체가 깔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확실히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아 요쯤에서 보면 확실히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이드소 온도우무늬 피규어 헤드 퀄리티 젤각 1위 리페 해석 이 정도에요 네네 그전에는 못 봅니다 여기 다시 이제 좀 넘어가면 영화 버전의 쿼터스케일이 또 쭉 있습니다 이 장품들이 8년 전 장품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피규어를 모으게 됐는데 처음에 요거 하나 사면서 손이 후둘둘둘 걸렸죠 요거는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원래 플라스틱 버전의 마크7이고 마크7하고 데미지 버전이 같이 나왔죠 데미지 버전을 해가지고 따라 놓은거죠 헬리 캐리어 안에 들어가 있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저 친구 캡틴만 제가 커스텀 했거든요 가죽잠바 구한다고 가죽잠바 4개를 시켰는데 저금만 통과됐습니다 영화랑 한번 살짝 비교해서 볼까요 우와 이야 진짜 고증을 고증을 너무 너무 잘하셨다 옷 하나로 따서 산거거든요 제대로 또 실현해 주셨고 여기 이제 요쪽이 어벤져스의 착한 편이라면 여기도 어벤져스의 빌런들 치타오리 종족이랑 그리고 로키를 같이 또 해 놓으셨네요 저 로키 진짜 왜요? 아픈 사료인 있으신가 봐요? 제가 로키를 못 구했어요 처음에 이거 사실 그 당시에 너무 비쌌어요 60만원 막 넘고 그랬었는데 더 비쌌게 샀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가 어벤져스 1 구역 DC 구역 뭐 터미네이터 구역 네 아이언맨 1,2,3 구역 왕자 핵게임 네 토록 윈터솔저 저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되게 싸게 샀습니다 저는 한 34만원 정도 줬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줬다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맛배기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게요 다른 제품들은 제 영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고 뮤지엄이나 이런 데 가서도 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거는 세상에서 한 채 밖에 없는 털클 버스터를 쫓겨나게 만든 작품들이 무엇일까? 구 커스텀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는 사실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보고 실제로는 또 처음 봅니다 저희 이상훈TV에도 많이 출연을 해주셨고 부산하면 또 저런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 분이거든요 그 분입니다 오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형 씨 덕분에 요즘에 유튜브가 좀 잘 돼가지고 나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작품이 세 채 정도 전시가 돼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보실 거예요 편집 중이시니까 아마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이언대디님 채널에는 아마 이미 나왔을 겁니다 저 친구 때문에 헬크버스터가 쫓겨났습니다 헬크버스터 자리였군요 원래 네 쫓겨날 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네요 지금 아이언맨 3에 마크 42 쿼터 스케일인데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영화상에는 없는 장면이잖아요 마크 42 베스트 장면 하면 영화 포스터에 있는 장면 불 표현까지 제가 다 직접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구할 때 그 바다를 표현을 한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 말리브 맨션 파괴됐을 때 아 일단 여기에 물에 지금 젖은 표현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떼폭시로는 물을 쓰고 겔 미디엄이라고 물을 표현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물에 흠뻑 젖은 그런 느낌이니까 많이 발랐죠 일단은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신작을 이렇게 또 보여주셨고 요거 지금 포타를 열고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제가 얘랑 둘이 싸우면서 칼 맞는 장면을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포타 사장님이 좀 다른 걸 원한다 하셔가지고 요게 토르랑 사실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인피니티 스톤 다 한번 쓰고 쫙 빨려 들어갈 때 그 느낌인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면 타이탄이에요 그 장면을 하실지 이 장면을 하실지 해가지고 이걸 원했어요? 네 오타 사장님 이걸로 그리고 아이언대디님 채널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거 뭐 헐크 스매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쵸 헐크가 찍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 헐크 스매시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얘는 또 장식장에다가 도는 것까지 또 해놓으셨네요 이게 지나가신 분들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카페 오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물 보니까 또 너무 예쁘네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옷이 젖은 표현까지 좀 잘 되어 있고 오타님 카페에는 아이언대디님의 커스텀 작품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프라이먼 조커인가요? 네 리패팅한 거를 싸게 샀죠 이야 지금 뭐 프라이먼 조커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뭐 아이언맨 마크 42 지금 1대1 스케일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또 끝이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오타하우스가 있었죠 그리고 오타하우스가 아직 존재합니다 캐스터하우스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숙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타카페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오타하우스를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또 오타통에서만 손님들 위한 배려 차원에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루프탑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기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은 루프탑은 좀 힘든가요 이용이? 아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또 그쪽으로 노을이 지기 때문에요 루프탑을 보고 우와 이렇게 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오타카페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부산에 오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만큼만 둘러봐도 너무 이제 눈호강을 했는데 요거보다 더 눈호강하고 싶다 다른 영화들의 피규어들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타카페 말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오타하우스까지 방문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기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좀 힘드시다면 어디를 좀 이용하면 될까요? 카페 오타 인스타를 팔로워하시면 됩니다 아 한글로 카페 오타 치시면 인스타가 뜨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 제가 매일매일 기록해놓은 사진들이 많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요 효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부산으로 오이소 슬플레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